스뮤 미니극장 화이트데이 편 본 이야기는 픽션이므로 실존 인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아 요즘 니코드가 기분이 정말 안좋아 보이는데 왜인지 모르겠다 진짜 왜 그러실까요? 어? 그런데 형 지금 뭐 드시고 계신 거예요? 어 이거? 이거 초콜릿이라는 건데 아 혹시 니코드님한테도 들었나요? 어? 아니? 어 얼마전에 화이트데이였는데 혹시 그것 때문 아닐까요? 아마 그렇지 않을까? 어? 아 내가 많이 먹었는데 이거라도 줄까? 어떡하지? 지금이라도 가는 건 어떨까요? 니코드님은 이해심이 깊으시니까 분명 이해해 주실 거예요 그래 니코드는 이해해 줄 거야 아 근데 이건 이해 못해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남자답게 진로는 봐야겠다 엠투유는 평소 니코드가 좋아하는 초콜릿, 사탕, 과자를 모아 니코드에게 달려갔어요 니코드! 아 자기! 여기 자기가 평소에 좋아하는 초콜릿이라는 거예요 많이 늦었나? 아니지? 너무 늦진 않았죠? 응! 늦었어 아!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! 아하하! 끝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휴 미안해 형 보너스 영상 한편 두 사람은 사실 나 널 좋아했어 항민아 내 사랑, 아아... 아니 사탕을 받아줘 음 니 얼굴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